패스워드가 없죠 패스워드 니까 아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까먹었을때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디스플레를 바꿔야되요 아니 이거 2개를 못하네요 파라메타하고 모델세트에서 2개를 못하네 근데 지금 봐봐 못하는데 이거를 2개 도움을 수 있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누르면 모델세트 할 수 있는게 나온다 잘 나오냐고 하는데 흐리게 나오고 네 살짝 지금 비밀번호가 만번인지 18위가인가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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